고요한 밤, 거룩한 밤 성탄 축하해요! 프란치스코 수사님도 성탄 축하드려요! 고마워요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나죠?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그냥 선물 받는 날 아니랍니다 크리스마스 진짜 어떤 날인지 다 같이 새겨봐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하느님은 마리아께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거라는 소식도 전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 무리에 섞여 베들레엠으로 갔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제대로 알게 돼서 뿌듯하죠?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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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